이 중간에서 대리성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약 10% 정도를 분할도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저희들의 하소연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지금 싫은겨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택배노동자 보호를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일상화된 없어서 안 될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꺾기 위한 택배 노조 CJ대한통운 제주지의 서리석 지혜장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CJ대한통운 서길포 터미널에서는 전국에서도 유루애를 찾기 힘든 수수료 갈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소장들은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이른바 대리점 수수료를 떼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J대한통운 전국 대리점연합회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국 평균 10에서 12% 정도로 서길포 터미널에는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 CJ제주터미널 택배 노동자들의 대리점 수수료가 10%에서 12% 수준인 점을 비교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덧대이고 있는 갈치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국 이천역의 CJ대한통운 대리점들 중에서도 유래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며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